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%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녹색소비자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.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천원으로 2015년보다 20%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지원금 상환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지원금 상환제는 3년 1시로 도입해서 올해 9월에 자동으로 폐지됩니다.